제종시가 다음 달 29일까지 유원시설업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. 이는 앞서 진행한 관광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에서 허가를 얻지 않고 붕붕띔틀이나 미니 모험 놀이 등에 놀이시설을 설치한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을 확인한 데 따른 것입니다. 이런 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신고 대상으로 운영 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진신고는 시청관광문화재과로 하면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